하와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자 자 지금 브롤스타즈가 업데이트 하다보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요새 또 많이들 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오늘은 말이죠 제가 저번 업데이트 때 놓쳤었던 브롤러 얘가 완전 탁힌 거 같던데요 이게 너프를 먹은 거라면서요 아니 이게 봐봐 해가지고 약간 화염방사기 쓰는 브롤러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군국기 깔고 기름 뿌린 다음에 부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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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전설 브롤러 앰버 꼭 얻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후크 휴지 특지 소환합니다 보석을 20% 더 주잖아 이건 안 지를 수가 없죠 자 일단은 브롤상자 한번 뽑아주고 어우 깜짝이야 아 전설 브롤러라 이거 확률이 좀 빡셀 거 같긴 하거든요 우선은 나중에 브롤패스도 얻어야 되니까 브롤패스 상자 좀 얻으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니야 메가 상자부터 간다 메가 상자 안 나와라 어우 어우 정말 단말에 뻔는 메가 상자인데 제발 어림도 없지 메가 상자 1일 상품부터 까볼까요 얍 얍 얍 얍 얍 얍 아 이거 안 나오나 설마 자 확률 한번 봅시다 전설 브롤러 0.5%거든요 오메 메가 상자 가자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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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나 엠버가 갖고싶다 이말이에요 엠버 주세요 엠버 루까지 와버렸네 일단 루부터 얻어주고요 룰룰룰룰룰룰룰 루 크로마틱 브롤러 아 이거 언제 나와 나오긴 하냐 제발 주세요 상자 좀 주세요 상자 좀 주세요 아니 엠버 좀 주 아 와 상자 살살 녹아요 아 역시 전설 브롤러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나봐 제발 떠라 전설 전설 야 이거 브로페스 다 쓰겠어요 이러다가 오마이갓 상자 먹고 상자 먹고 메가 상자 먹고 대형 상자 먹고 배 터지겠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게 뜨네 와우 와 근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저 솔직히 이거 12만원에서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오늘은 흑지가 아니라 킹지다 신규 브롤러 앰버 앰버 자 그렇다면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부터 해 볼까요 으 어차피 제가 이게 스타파워가 없어가지고 팔레까지는 충분할거 같거든요 오늘 앰버 한번 싹쓸이 해보자 오늘 맵 뭡니까 어 오늘 때마침 무인도 침략이라 이거 좀 그게 많은 맵이네요 부시가 많은 맵이라 앰버가 활약하기 좋을 거 같은데요 빠바빰 빠밤 빠밤 근데 얘 상자 잘 깨나 모르겠네 아아아아 시원하게 하지마라 아아오오오오 아니 안되겠다 이거 빠질게요 그냥 이거 먹는게 나을 것 같아 오오 상자가 은근히 잘 깨네 쟤가 파워가 좀 많은데요 이거 내가 먹어야겠는데 아아악 아니 이게 사거리가 막 엄청 긴건 아니라서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얘부터 먹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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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방금 딱 궁극기 던지고 그 짖어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추가 데미지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강력합니다 아 나 재밌네 왜 벌써 쇼다운이야 이거 이건 제가 이겼는데요? 저는 뭐 급할 거 없습니다 화염방사기로다가 살살살살 괴롭히면서 해볼게요 어디갔어? 서해 야 이거 너프 먹기 이 정도면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얼마나 셨던 겁니까? 쨍그랩에서 한번 해볼까? 이거 뭐여? 이거 왜이래? 이 텅텅 비었는뎁쇼? 이거는 뭐 근데 사거리가 얘네 다 뚜벅이들이라 제가 활약하기 굉장히 좋아보이거든요 오 그렇지 이리와 이 자식들아 와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죽어야지 그렇지 아 잡고 죽어서 다행이다 야 재밌네 이거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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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잠깐만 피좀 채울께요 잠깐만 뭐야 뺏겼어? 와아아아악 저 한마리 어디갔죠? 여기 근처 있을텐데 아 저깄다 엇 어허 네 8 엇 오케오케오케elly 엇 빠바바바밤 어림도 없지 요건 내꺼다 어 Sound 어허허허허.. 어 나이스! 이겼다 우리가! 오케이 먹어빠져요! 개꿀쓰 어어? 어쩔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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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으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잠깐만요! 얘들아 미안하다! 근데? 승패는 전혀 지장없는 죽음 예스! 아 근데 이게 좀... 딱 하드캐리받았다 어 뭐야? 이름 밑에 저거 뭐예요? 뭐 그 멋있는게 달려있냐? 어 이거 나도 갖고싶은데 저거? 오..이건 뭡니까? 어어 텔레포트가 있구나 오 시키하다 야 이거 재밌네 오 1타 2p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두마리는 잡았는데 견제해줄 애가 없었다 자 텔레포트 온 우잉 우잉 한번 타면은 풀타임 있구나 쟤 잡아 쟤 쟤 쟤 쟤 잡아야돼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나이스 우와아 불타올라라 오케이 잘잡았다 자 저 피좀 채우구요 어어 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아 견제 때리면서 어어 너노노노노노 안녕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가볍게 이기겠구만 와 근데 불을 왜 이렇게 간만에 하니까 어렵냐 게임이 앰버가 그리고 이게 끝에서 불꽃이 좀 약간 퍼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조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스탑플레이 먹으면 뜨는거구나 저게 자 다음은 하이스트맵 한번 해볼건데요 이거 뭐냐 굉장히 극단적인 맵인데요 이거 점프타고 날아가서 누가 빨리 깨냐 싸움 아니에요 이거 같이 날아가자 출발 아 까비 그래도 많이 팼는데 자 다시한번 아 개꿀잼 채운 다음에 뿌브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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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블브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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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atmos 순식간에 클리어 개석이 어 override 자 다음 잰RR드인데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활약할 수 있는 맵이에요 이거 이거 앞에서 견제 때린 다음에 제가 부시 다 틀어버릴께요 이거 뿌려주고 정신 못차립니다 애들 숨도 못ме셔요 자 상대 부시는 제가 다 제거해버리겠습니다 피 채워주고 나서 자 다음은 어디 날려볼까 왼쪽 부시가 좀 맘에 안드네요 어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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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너너너넛 어어? 야 근데 왜 우리가 지고 있냐?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된겨 왼쪽 포식부터 날려볼게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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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안돼 우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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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이거로 진다고? 그렇지 잘살았다 오 잘 뺏었어 이거 역전간다 잠깐만 텔레포터 보여요 이거 오옹 뒤로 노린다 야 이 맵 잘 만들었다 여차하면 역전각 잡을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오케이 우리가 이긴다 이거 오케이 무빙 치면서 야 딸피를 이렇게 사냐 나이스다 스탑 플레이어까지 먹으면서 이거는 엠버 캐리입니다 상대 부시를 제가 지워놨기 때문에 좀 편하게 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맵 재밌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브로스타즈 엠버 상작강 오랜만에 해가지고 바로 뽑아버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요 루 안 써봤는데 얘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브로울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출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! y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